XSFM입니다. XSFM 능력은 선동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대의를 포장하는 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을 쥐어짜고 조직하고 부지럭 패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인데. 그래서 사상이 곡해됩니다. 지원이 죽었는데 얘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대기인소도자비가. 그런데 자기가 후계자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이한 이런 체제는 안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린 무조건. 그렇죠. 갑자기. 이거 스타크래프트의 진행이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공화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공화국에 공짜는 있어야 되니까 공왕이 됩니다. 그렇죠. 공왕. 그리고 지온 공화국은 공국이 됩니다. 자비가 다스리는 공국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인소도자비가 왕이고 네 자녀가 있어요. 기렌자비, 장남, 히틀러비스텟 좀. 그다음에 장녀, 키시리아 자비, 차남, 도즐 자비, 막내, 우리 막내, 귀여운 막내, 가르마 자비. 그런데 이 네 자녀가 군의 주요한 포스트를 다 장악을 하고. 그렇죠. 지온군을 아주 강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뭘 위해서 강군으로 만드냐. 지구랑 싸우려고. 독립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무력으로 우리는 자치권을 쟁취한다. 그래서 전쟁을 실제로 일으켜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운동권이라면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레닌과 스탈린의 관계예요. 레닌이 여기 있네. 네. 여기 피규어로 작게 있는데. 네. 이게 그 소비에트 연방이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처음부터 레닌이 잘못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레닌이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레닌이 갑자기 죽고 스탈린이 권력 투쟁에서 트로치키 등에게 이기면서. 계속 레닌 같은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했다면 달랐겠죠. 그런데 안 달랐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레닌도 똑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애초에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던 1917년 혁명의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죽입니다. 어떠한 제국주의적 독재국가만 남아가지고. 그렇죠. 혁명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주의적인 지배력과 통치를 한 거잖아요. 지배력의 발의와 통치를. 쉽게 스탈린은 스탈린이 잘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지온 같은 이런 사람이 레닌 같은 거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념과 갈 길과 대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정치 세력화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이런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이 얼마 못 가 죽고 독재적인 통치에 능한 그런 방향으로만 발달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독재국가를 만들었다. 그렇죠. 라는 게 현실 사회주의의 타락하고 유사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운동권 입장에서는. 이런 망하죠. 저 같은 운동권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의 타락 같은 사회주의의 타락을 어느 정도 또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죠. 권력을 충분히 분산시켜 놓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정권 교체를 맞이한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단점을 여실히 다 드러냅니다. 네. 토미노 요시유키가 젊었을 때 운동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책은 좀 본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그 세대가 또 이른바 전공투 세대니까. 네. 그런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79년이면 이제 흐르스토프의 시대도 끝나가고 스탈린 체제가 무슨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반성 같은 논의가 많이 될 때였어요. 네. 그때만 해도 얘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처럼 분단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운동권들끼리 이런 사상과 무슨 사회주의의 갈 길과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고 치열하고 어떤 그런 종류의 토론들을 막 한 끝에. 그런 책을 본다고 잡혀가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그때. 네. 한 끝에 자기들끼리 두들겨 패고 칼로 찔려고 그런 상황까지 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막 찔러 죽였어요. 무서워. 알아요. 알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한국은 민주주의의 권력 분산 혹은 권력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를 보았을 때 한국은 훨씬 더 억압받았던 역사가 긴 나라인데 지금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이 더 낫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다 칼로 서로 찔러 죽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사상을 논하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월면도시 그라나다의 지온 공국이 선전을 걸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기습을 걸면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온은 좋은 의미로 정말 왜 우주인들이 독립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기초를 좋은 의미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구인들을 죽이자가 아니었잖아요. 더 선진적인 인류가 돼보자. 인류의 어떤 진화의 폭을 더 넓혀보자. 지평을 넓혀보자.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 원하는 건 자치권과 자유 같은 것들이었는데. 네. 그거를 전쟁을 해가지고 지구인들을 죽이자. 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온 공국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는 일들이 그런 콜로니 중에서도 콜로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지구연방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지구연방이 지배하는 콜로니.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연방으로 단일정부로 이제 재편된 거예요. 그렇죠. 훨씬 전에. 그래서 이제 콜로니 지구연방이 지구연방을 지지하는 콜로니들을 다 개박살 내버립니다. 지온 공국이. 맞습니다. 일단은 옆에 콜로니하고 먼저 싸웁니다. 이상하죠? 네. 원래 다이쿤이 주장한 대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네. 옆에 콜로니들을 때려잡아요. 네. 그리고 이 로봇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콜로니를 때려잡을 때 막 독가스 쓰고 막 이러고. 네. 로봇을 개발을 하는데 로봇을 왜 개발했어야 되냐. 나중에 팔려고. 네. 완구를 팔아야 되고. 완구 시장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네. 이런 스토리를 로봇이 안 나오는데 이걸로 만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로봇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일단.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각기동대 에반게리온을 철학에 매료돼서 본 거 아니에요. 대다수의 팬들이. 로봇이 나와서 봤죠. 공각기동대는 로봇이 안 나오겠지만. 패트레이버는 로봇이 나와요. 아무튼 이 로봇이 왜 나오냐. 이 당시에는 미노프스 깁자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레이더와 같은 이런 그러한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입자예요. 그래가지고 유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뭔가 아무튼 전자계통으로 우리가 전항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네. 이 미노프스 깁자가 살포가 되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EMP죠. EMP인데 근데 선택적 EMP. 그렇죠. 어떻게 레이더만 골라가지고 그런 종류의 장비만 골라서 무력화시킵니다. 발전된 EMP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인간의 형태로 손발이 달리고 눈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변기가. 아이언맨이 나와야 된다. 인간처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발명이 됐는데 그런 의미로 발명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수트. 인간이 우주공간에서도 인간이 원래 하던 과거의 재래식 방식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수트를 입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모바일 수트. 근데 이제 일본인들은 발음이 그게 안 되니까 모빌 수트. 모빌 수츠. 모빌 수츠. 자쿠. 그걸 다시 한글로 하면 모빌 수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렇구나. 모빌 수츠라고 하면 뭐하고 모빌 슈트. 굳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될걸 콤빙이라고 한국 블로거들이 적어주듯이 일본 놀러가면. 모빌 슈트의 등장으로 등장시켜야 지온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노프스키 입자를 살포하면은 연방군 지구 연방군의 전함하고 전투기들은 다 깡통이 되고. 그럼 이제 자쿠가 손에 도끼 든 자쿠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부시는 거죠. 총 쏘고. 도끼. 히트엑스라고 있어요. 그거. 그런 거를 이제 하니까 전쟁이 지온공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네. 그리고 만행을 저질르는데 자기들이 반대하는 콜로니를 하나를 내부를 비워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든지 내쫓든지 해가지고. 학살한 거예요. 그다음에 콜로니를 지구에다 떨굽니다. 콜로니가 개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운동이 말 그대로 행성을 들어다 던져버리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콜로니를 떨궈버려요. 지구에. 그런데 그 콜로니는 그냥 원통이 아니라 겁나 큰 원통이라고요. 개 큰 원통이. 너무 크면은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작으면 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하지만 너무 크면 지구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천체가 하나가 와서 충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구가 개박살이 납니다. 물론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죠. 엄청난 인구가 죽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기동전사 건담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콜로니 떨어진 이후부터. XSFM입니다.